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안녕 안녕 제가 코맨이들이 이렇게 눈썰매 같은 걸 타고 있길래 신기해가지고 가까이 가봤는데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 사진 찍어도 돼? 그랬더니 찍어도 된다고 그랬어요 세 명 있었는데 그 남자애 한 명이 또 다른 내 남자애한테 야 사진 찍자! 라고 했더니 뭐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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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더라고요 그 남자애 한 명이 그러더니 그 사진 찍어도 된다고 했던 남자애가 와가지고 너 다 지우라고 막 무섭게 그러는 거예요 그 조그만한데 막 저 너무 무서워가지고 흑인 흑인 애기 한 명은 흑인이었어요 얼굴 깜짝하네 그리고 완전 제가 사진 찍은 거 잘 나오지도 않았어요 얼굴이 왜냐면 어두워가지고 근데 막 어 이거 다 지우라고 앞에서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차 차가 또 와가지고 말을 벌더라고요 너 애들 사진 찍었니? 그래가지고 아니 걔가 찍어도 된다고 해서 찍었는데 지우라고 해서 다 지웠어 라고 얘기했더니 괜찮다고 괜찮다고 쟤네 놀라서 그랬다고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해주더라고요 무서웠대요 야 내가 뭐가 무섭냐 어? 난 니들이 더 무서웠어 진짜 무서웠다고 누나를 그렇게 막 그렇게 막 하면 안 되지 어허 진짜 무서웠어요 어허